김영민 아나운서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을 접으면 달이 진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요. 석가모니가 읊었던 문장이라고 하는데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할 때 나에게 돌아온다. 석가모니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내심을 가져볼까요? 그럼요. 오늘 아픈 배를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예요. 드디어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던 나라. 늘 외쳤던 말이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뉴스죠? 네. 맞습니다. 우리 동해상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전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물리탐사 심층 분석했더니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유수 연구 기관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거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전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 산유국이 되기를 언제나 꿈꿔왔는데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석유 가스 진짜로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죠? 일단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이게 총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물리탐사, 탐사 시추 그리고 상업 개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중 첫 단계를 마친 겁니다. 원래 첫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인 탐사 시추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상업적 개발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개발의 경제성이 입증이 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상업적 개발이 2035년 정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10년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이 개발의 성공 확률에 대해서 말했는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공 확률 20%라고 합니다. 실패 확률도 상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원래 성공 확률이라는 건 적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네. 이 소식이 일본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국제부문의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요추 난리가 났겠죠?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딴지를 거는 댓글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이 일본의 공동 채굴을 제한해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술과 돈을 일본에 내도록 해서 채굴이 실현될 것 같으면 다케시마처럼 강탈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을 음모를 제기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중국에 강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일부 댓글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은 지하 잠원에는 국경선이 없으니까 굴착지가 일본 영해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광구들은 아주 운 좋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배가 아픈군요.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에 사촌이 땅에 사서 배가 아픈 거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이 공기업이 사상 최초로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못 사서 배가 아픈가 봅니다. 전 안 샀는데 어제 살까 그랬나봐요. 큰일 났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아무튼 운 좋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좋은 뉴스 다뤄봤네요. 이번에는 북한 뉴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면 바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이 효력은 즉시 정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에서 6회공 군사훈련도 가능해지고 또 우리 군도 접경지역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군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카드로 꺼내들었던 이 대북확성기 방송은 재개하는 겁니까? 네. 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체적으로 정지가 되면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대북확성기 방송도 재개하는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생긴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 하는 거지 이제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도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된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격조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북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우리 정부는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남은 단계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대북확성기 틀면요. 거기 이제 걸그룹 노래도 많이 나가고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쭉 나가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넘어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굉장히 두려워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일 때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을을 방문했었는데 이게 셀프 초청의 호화 외유성 손방이었다. 이런 논란을 진상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거고 당 지도부는 이 특검법안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윤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한 건 야권이 지금 계속해서 각종 특검법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맞불 특검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맞불 작전도 작전 중에 하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쟁을 위한 공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게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전용기 의원도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특검을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도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무슨 특검법입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검찰 조작 특검법을 또 민주당이 어제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특검 공세는 더욱더욱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만들었고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도 최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쌍특검법 중에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2대 국회가 개문발차하면서 특검 전국이 벌어지고 이게 또 장기화할 수 있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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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이렇게 특검이 좋았나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특검법은 검찰 수사를 또 겨냥한 특검법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내놓은 특검법들 중에 검찰 수사 자체를 겨냥한 법안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방해 특검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게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공당에서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사를 한 검사를 잘못했는지 다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겠다. 이게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법안인지 그렇다면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특검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국회가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이 특검이 과연 민생인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민아 뉴스 정말 영민했어요. 감사해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